안녕하세요. 토단비 RC강사 김익겸입니다. 오늘은 토익 적중 특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특강으로 100점 이상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럼 파트 5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럼 파트 5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파트 5는 총 30개의 문제죠. 항상 보기부터 봐야 합니다. 4지선다가 있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다양한 문법 모양이 있어요. 타어그는 똑같죠. 그러면 이제부터 A블록 끝나면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는 A라 적어 보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뒤에 S가 붙어있죠? 뒤에 S가 붙으면 동사 아니면 명사가 되겠습니다. 보세요. 동사하고 명사. 그리고 원래 영화에서는 이렇게 동사 뒤에만 ing를 붙일 수 있거든요. profit. 얘는 동사도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이렇게 품사를 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ng 붙이면 명사 아니면 형용사죠. 그러면 이제 자리를 봐야 되는데 빈칸 뒤에 보니까 여기 동사가 보이죠.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렇게 가리면 뭐가 남죠? 뭐가 남죠? 비동사가 남죠? 비동사 앞에 빈칸이 나왔으니까 주어인 명사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have라는 복수동사가 있죠. 그런데 have가 복수인지 단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is니, 해지니, loves니. 이렇게 뒤에 S가 붙으면 단수고요. are, have, love. 이렇게 뒤에 S가 없죠? 그러면 복수동사가 되겠습니다. 보세요. 뒤에 S가 없죠? 그럼 복수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수명사인 profi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일치 기억해 주세요. S가 붙으면 단수동사, S가 없으면 복수동사. 수일치 문제였네요. annual profit, 덩어리 표현, 연수익, 연수익이 꾸준히 증가한다. 여러분 여기 빈칸 나올 수 있습니다. 꾸준히 라는 뜻이죠. 다음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또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볼게요. 이제부터 이렇게 ship으로 끝나면 명사가 되죠. friendship, 우정, 우정. leader, er로 끝나면 사람 명사죠. 사람. 다음 여러분, 영어에서 ing를 붙일 수 있는 건 이 동사밖에 없죠? 그리고 ing를 붙이면 허용사 아니면 명사가 됩니다. 다양한 품사들이 있습니다. 빈칸 뒤를 보니까 or이 붙어 있죠. 이렇게 er, or로 끝나면 사람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 앞에 또 명사가 못 나와요. 바로 탈락, 바로 탈락. 너무 고맙죠? 명사 앞에 명사 충돌로 또 명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또 동사 뒤에 또 동사가 나오면 동사 충돌로 바로 탈락. 이렇게 소고법으로 충돌 이론으로 배웠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세요. 그럼 a번에 별피하시고요. leading. 이 빈출 효용사는 top. 주도하는, 선도하는 top이라는 효용사랑 비슷합니다. 이 뒤에는 꼭 이런 식으로 scientist, 사람 명사 아니면 이런 식으로 회사 명사가 나와야 돼요. 해석해 볼게요. 주도하는 과학자, 주도하는 제조업체. 다시 한 번 빈출 효용사, leading top 뒤에는 사람 명사나 또는 회사 명사가 나옵니다. 알겠죠? 주도하는 과학자, 주도하는 제조업체. 여기 보면 주도하는 유통업체가 나왔네요. 유통업자 또는 유통업체죠. 여기 딱 보니까 동격이네요. 유통업체가 되겠네요. 보자마자 a를 해야겠죠. 다만 다른 어근으로 나온다면, 다른 어휘로 나온다면 이 소고법 기억해 주세요. 명사 앞에 명사, 명사 충돌불가. 동사 뒤에 동사, 동사 충돌불가. 다음 여기 중요한 표현 나왔죠? both a and b. 여기 보면 국내에서, 또 국제에서 이런 식으로 관련 단어 나왔으니까 이 두 개의 어휘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문제. 아, 이거 비교급이다. 그래서 뭐?를 했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이름절 단어는 비교급을 뒤에 이하를 붙여주죠. 예를 들어, faster, 이런 식으로 faster 이렇게 부르잖아. 맞죠? 더 빠른. 여기에 뭐?를 붙여주면, 이거는 비교급 충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리 명사 충돌, 동사 충돌, 비교급 충돌. 명충, 동충, 비충 다 봤네? 그래서 비교급 앞에, 또 비교급 나올 수 없으니까 탈락이고요. 다 가면 안 돼요. 정답은, 어, even. 아, 이게 왜? 이게 왜? 보세요. 여러분, even 적어볼까요? 여기 아래 적겠습니다. 깔끔하게. 보세요. 이 다섯 개의 부사는 원래 비교급 앞에 엄청 잘 나오는 강조부사가 되겠습니다. 비교급은 두 개의 버전이 있죠? 왜, 이거 2음절, 3음절 이상, 이건 2음절 이하, 1음절 이럴 때 쓰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어, 10, attentive, 이렇게 3음절 이상은 more attentive, 이렇게 나와야 하고요. 그럼 short, 짧은 거, 그럼 이렇게 이하를 붙여야 되고요. 이런 비교급 앞에 잘 나오는 강조부사고요. 얘네 뜻은 심지어, 먼, 하지 말고, 훨씬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훨씬 더 넓다, 딱 좋죠? 훨씬 더 넓다, 비교급 강조부사였고요. 다음, 이거 한 친구 있을 텐데, to는 부정어죠. to는 부정어고, 뒤에 to, to 용법으로 잘라 하고요. 수는 뒤에 넷이 있어야 되고요. 덴 말고 넷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용법이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두 개의 이 부사들은 탈락이 되겠습니다. 정답, 비교급 수식 부사였고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문제. 여러분, 보기에 동사도 있고 동사 아닌 것도 있죠? 그럴 땐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규명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실상 동사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좀 특이한 용법이 있어요. 여기 이 5형식, 해부가 5형식의 뜻이 있는데 그때 좀 정리하게 볼게요. 좀 어려운, 뭐, 어려운 사육동사를 합니다. 이 동사 정리하겠습니다. 봐봐요. 해부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와요. 다음, 해부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와요. 그러면 글을 가졌다, 말이 안 되죠? 나는 글을 가졌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써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거를 뭐, 5형식의 사육동사나의 어려운 말로 해부가 5형식일 땐 뒤에 명사가 나오고 또 동사가 하나 더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얘네 해석관계는 주어동사, 해석해 볼게요. 나는 시켰다, 특이하죠? 시켰다는 뜻이에요. 나는 시켰다, 그가 수리하게. 마치 해석상 주어동사가 되어버리죠? 다시 한 번. 나는 시켰다, 그가 수리하게. 좀 특이한 패턴이죠? 이게 바로 5형식 사육동사 패턴인데 한 번 더 볼게요. 똑같이, 똑같이. 그럼 해석해 볼까요? 나는 시켰다, TV가 수리하게. 말 되나요? 이상하죠? 위의 거는 그가 수리하게 시킨 거. 하게. 그런데 아래 거는 나는 시켰다, TV가 수리하게. 말이 안 되죠. 이럴 때는 TV가 수리되게 했다. 해석상 하게 되게 다르죠? 하게 되게 다르죠? 그럼 영어도 달라줘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요? 나는 시켰다, 그가 수리하게. 나는 시켰다, TV가 수리되게. 이게 바로 have의 용법이 되겠습니다. 목적어랑 목적보의 관계가 수동이면 여기에 동사 2D 형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C번이 되겠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그는 그의 돈이 환불하게 했다. 이상하죠? 돈이 환불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의 돈이 환불되게 했다. 정답은 refunded. 이제 2D 형태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관계가, 해석상 주호동사 관계가 수동의 관계였죠. 돈이 환불되게 했다. 이 용법 챙기시기 바랍니다, 해부. 다음 5번 문제 가볼까요? 증의접복사 문제 같은데, 이거 3초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D번 nor, 특이하게 둘 다 아니다라는 뜻으로 뒤에 주호동사 순서를 역순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특이하죠? 써요? 볼까요? 앞의 문장은 정순이고 부정문이에요. 뒤에 문장은 역순이고 긍정문인데, 자동 부정 해석해 줘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nor, 얘는 둘 다 아니다라는 뜻으로 앞의 문은 정순, 부정문이고요. 뒤에 문장은 역순, 긍정문 해석. 안 돼요. 부정으로 해줘야 돼요. 긍정문인데, 부정해서. 이거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헷갈리죠?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가장 특이했던 거 보세요. 역순, 역순. 봐봐요. 을무문도 아닌데 캔데이로 나왔잖아요. 영어에서 등의접속사는 no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봐봐. 앞 문장은 부정문 이랬죠. 뒷문장은 분명히 긍정문인데, 낯이 없잖아요. 낯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동 부정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왜? nor 자체가 뭐뭐도 역시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쇼핑몰들은 허락받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공유할 수 없다로 해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동 부정. 공유할 수 없다로 해야 돼요. 등의접속사 no와의 용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주호, 동호사 순서가 역순이다. 유일한 등의접속사 도치를 이끄는. 도치가 좀 어려운 말이죠. 역순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볼까요? 6번 문제 보니까 그냥 단순 품사 문제인데, 여러분 봐봐요. N, E, S에서 끝나면 명사죠. 다음, L, Y로 끝나면 부사죠. 그 L, Y를 빼면 형용사가 됩니다. 바로 품사 나오죠. 얘는 도구라는 명사가 돼요. 도구. 음, 다양한 품사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일단 이거를 볼게요. 내 안에 뭐 있다? 어, 내 안에 비동사 있죠? 내 안에 비동사가 있죠? 역시, 문장면 앞에 in 나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와요. 또는 become 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은, 그렇죠. 자, 가짜 주어, 진짜 주어 구문으로, 진짜 주어가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 형식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볼까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아니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문장면 앞에 it is, 또는 it becomes가 있으면, 가짜 주어, 진짜 주어 구문, 진짜 주어는 여기 있더라고요. 가짜 주어, 진짜 주어 구문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들어가는 품사는 역시, 형용사가 대세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quite 보이죠? quite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quite 뒤에는, 꼭 형용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quite apparent. 그건 꽤나 분명하게 되었어. 그래서, 가짜 주어, 진짜 주어, 뒤에 형용사 넣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여러분, 빈칸 앞에 quite가 있으니까, 오히려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형용되면 안 돼요. quite는 무조건 부사니까, 여기 형용사가 나오면 좋겠죠? 심지어 이게 없어도, 여러분, 바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it became apparent. 알겠죠? 진짜 주어 해석해 볼게요. 그거는 분명하게 되었어. 에르난데즈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은, 그 것은 분명하게 되었어. 딱 좋죠? 그래서, C번이 되겠습니다. 가, 주어, 진, 주어, 구문이었습니다. 다음, C번, 다음,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접속사 문제인데, 접속사는 꼭, 이거 챙기세요. 접속사는 완전, 불완전.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데, 별거 없고, 뒤에 명사가 다 있는지 없는지예요. 완전, 불완전은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겁니다. 봐봐요. 여기 동사 있죠? 근데 지금 주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주어가 없죠? 명사가 하나 없죠? 이걸 불완전하다 그래요. 뒤에, 뒤에 목적어는 있는데, 맞죠? 근데 주어가 없죠? 이걸 불완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어에서 무조건 완전해야 하는, when, where, why. 이거는 탈락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얘는 100% 완전한 절만 이끄니까요. 다음, 영화에서 100%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who, which, what은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빈칸 뒤에 주어가 없죠? 그러면, a하고 b는 정답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뒤에 있는 동사, invent는 발명했다 라는 뜻이죠? 발명할 수 있는 주제는 누구죠? 발명할 수 있는 주제는 사람밖에 없죠?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누가 발명했는지, 누가 발명했는지. 마치 빈칸이 주어 역할을 하네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죠. 누가 발명했는지. 근데, 끝까지 보세요. 문제를 변형합니다. 만약에, 좀 지저분하게 하는데, 여기에 이거 넣어볼게요. 이, 힐을 넣어보겠습니다. 힐을 넣었어요? 그러면, 주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동사도 나왔네요? 어? 뒤에 목적어도 있네요? 이러면,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땐 정답이, 이렇게 바뀌겠죠. 어디서 그가 그걸 발명했는지, 언제 그가 그걸 발명했는지, 왜 그가 그걸 발명했는지, 정답되네요. 이렇게, 힐가 있냐 없냐의 정답이 갈리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끝까지 보세요. 이번에는 이, it을 지어보겠습니다. 어, it을 지을게요. 그러면, 주어는 있고, 동사 있죠? 이번에는 목적 없죠. 그러면, 이제는 다시 불완전한 who, what이 정답일 텐데, 여러분, 발명할 수 있는 대상은 뭐죠?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그렇죠? 그가 발명했다. 발명품은 사물이 되니까, 이때는 what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뒤에 완전, 불완전, 또 주어가 없냐, 목적어가 없냐에 따라, 정답이 완전 갈리게 되는, 그래서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괜히 이렇게 설명한 자료예요? 여러분, 꼭 정리하세요. 얘는 100%입니다. 무조건 불완전. 무조건 완전. 빈칸 뒤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자. 또, 주어가 없는지, 목적 없는지에 따라 사람, 흐, 사물, what. 달라질 거니까, 총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두 문제 나옵니다. 접속사 완전, 불완전. 아무도 모른다, 누가 발명했는지 그걸. 정답은, 희가 없다는 가정하에 정답은, 또 이시이 있다는 가정하에 정답은, 그렇죠? 후죠, 후. 정답은 후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요. 정답, 내가 여러 가지 접근 만들었는데, 순정 상태에서 정답은 후가 되겠습니다. 띡. 다음, 8번 볼게요. 8번은,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동사를 넣으면, 앞에 주어가 없죠. 그러면 여기다 주어를 넣어볼까요? 그럼 뒤에 동사가 없죠. 되게 특이합니다. 여기 나온 왜는 접속사라서, 원래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부족하지 않아요? 뭔가 압축된 느낌이 나죠. 그럴 때는 두 가지 모양입니다. 어떤 모양? 보세요. 왠 다음에 동사를 넣으면 주가 없고, 왠 다음에 주어를 넣으면 동사가 없고, 이럴 때는 두 가지 모양, ing 아니면 ed 모양이 나와야 돼요. 여기 있는 주어는 생략된 거예요. 어려운 말로 분사구문을 일으키게 하는데, 우리 토단비 강의에서는 쉽게 배우죠. 지우고 ing, ed인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ing 형태라면 뒤에 명사가 나오고요, ed 형태라면 뒤에 명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세요. 보겠습니다. 빈칸 뒤를 보니까, 뒤에 명사가 나왔죠. 그러면, ing 형태가 정답입니다. when exiting, 나갈 때, 나갈 때, 뭔가 능동적이죠? 나갈 때, 그 빈 방을 나갈 때, 다시 한 번, 왠 다음에 ing, ed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뒤에 명사 유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명사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ing가 정답이겠죠? 또 뿐만 아니고, 주어 입장에서 보면, 주어 보세요. 모든 직원들은 나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능동적이니까 ing가 또 정답이고, 문제를 변형합니다. 끝까지 보세요. 이번에는, 좀 문제를 변형해서, 빈칸 앞에, 빈칸 앞에, neil을 넣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지우고, 순정 모양에서, 교재 보이죠? 빈칸 앞에 neil을 넣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뭐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주어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ing, ed가 아니고요, 주어가 나왔으니까, when they exit, a가 정답이 되겠네요. 빈칸 앞에 주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 동사가 정답될지, ing가 정답될지가 달라지는 거네요. 정리됐죠? when they exit, 또는 when exiting, 둘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다음,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D번 정답이었고요. 그럼 9번은, 동사의, 태 문제, 시제 문제,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해석부터 하지 말고요. 이제부터, 한 동사의 시제나, 태나, 수가 다르다. 그러면, 무조건, 이 순서대로 기억해 주세요. 태, 수, 시제. 태, 수, 시제. 능동태, 수동태가 있죠? 좀 더, 능동태, 수동태. 일단, 그것부터 해볼게요. 볼까요? 어, 여러분 여기, 깔끔하게 지워야 되는데,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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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면 내 안에 무슨 태? 그렇죠. 빌렛, 빌렛, 수동태가 돼, 수동태.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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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사 플러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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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왔죠? 많은 토론들이란, 목적어 명사 나왔죠? 수동태는 다 탈락입니다. 수동태는 바로, 사명식 기준이라면 다 탈락이에요. 빈칸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으면, 수동태 다 탈락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이번엔, 뭘 볼까요? 이 순서 기억해 주세요. 단수와 복수를 보면 돼요. 주어를 노려봅시다. 주어. 주어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아니고요. 그렇죠? 아까 배웠죠? 두더하는 고고학자 둘 중에 한 명,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s가 붙은 게 단수죠? has led가 정답 되겠습니다. 많은 토론을 이끌어왔다. 이제부터 동사의 문법이 다르다. 태, 수, 시제. 이 순서대로 풀었어요. 태, 수면 끝났네요. 시제는 볼 필요가 없었죠? 다음,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여러분, if, y로 끝나면 동사죠? 그 다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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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명사 9문제라고 합니다. 이건 절대 해석 문제가 아니고요. 명사 9문제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소유격 뒤라면, 형용사 뒤라면 명사를 해 주세요. 보세요. 점이사 i, a, y로 끝나면 명사가 됩니다. 해석하면 억울한 문제. 파트 7의 시간 모자랍니다. 보기 보고 깔끔하게 푼 패턴이었습니다. 그 다음, 11번. 11번은 되게 어려웠죠. 많은 학생들은 그래요, 잘했어요. 여기 possible이라는 효용사를 보고 부사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효용사를 꾸미는 건 부사니까. 그런데 해석해 볼게요. 밝게 가능한, 말이 안 되는데. 밝게 가능한 램프를 주문해 주세요. 밝게 가능한 램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효용사 앞에 무조건 부사가 오는 건 아니고 효용사 앞에 또 효용사가 올 수 있습니다. 명사 앞에 또 명사가 나올 수 있는, 복합명사가 있듯이 효용사 앞에 또 효용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해석해 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효용사의 최상급도 효용사입니다. 그럼 효용사는 총 두 개 있네요. 얘도 효용사고, 얘도 효용사고. 다시 한 번, 효용사의 최상급도 효용사니까 밝은 램프, 너무 좋은데? 밝은 램프. 그런데 뒤에 있는 possible를 보면 가능한 밝은 램프. 그보다는 가능한 가장 밝은 램프가 좀 더 좋겠죠. 뿐만 아니고, 앞에 있는 더, 뒤에 있는 possible. 얘는 최상급 신호표현입니다. 우리 아까 이 비교급 뒤에 뭐가 나왔죠? 비교급은 이 뒤에 then이 있었죠. 비교급 신호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최상급은 이렇게 앞에서, 뒤에 possible 또는 ever 같은 표현. 이런 표현이 최상급 신호표현입니다. 다시 한 번 해서 가능한 가장 밝은 램프를 주문해라. 정답은 최상급이었습니다. 오늘 비교급과 최상급도 종료했네요. 다음, 마지막 12번, 파트 5.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제부터 others, the others, 뒤에 s가 붙어있죠. 그러면 무조건 명사입니다. 100%, 100%. 절대 명사 앞뒤에 못 나와요. 이런 게 큰 정보가 돼요. 다음, 뭐 어려운 말로 상호대 명사를 하죠. 하나 더 적을게요. 얘네도 무조건 명사입니다. 절대 명사 앞뒤에 못 나와요. 그 다음, 이거를 꺼내볼까요? 이거 꺼내볼까? 이거 꺼내보면 on, other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오, 똑같은 모양인데? 여러분, other는 100% 효용사라 뒤에 명사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100% 효용사입니다. 봐봐요. 마찬가지로 other는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on, 단수 보이죠? 이렇게 풀면 깔끔하겠네요. 여러분, 문제 풀어볼까요? 빈칸 뒤에 long distance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장거리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 앞뒤에 절대 못 나와요. 100%입니다, 이건. 100%. 여기 나와 부정대 명사? 상호대명사? 필요 없고 절대 명사 앞뒤에 못 나오니까 바로 탈락이네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둘 중에 하나인데 뒤에 s가 붙어있으니까 c번이 정답되겠죠. 100% 효용사.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품사 위주로 암기하세요. 그리고 단수인지 복수 위주인지 그거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파트 5 12문제 풀어봤고 이제 파트 6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파트 6 두 세트를 풀어보겠습니다. 파트 6의 속성을 보니까 전자우편이네요. 보니까 명함에 관해서 8월 3일 날 보냈네요. 아, 이게 판매 이사님이 명함에 관해서 판매 사원들에게 보내고 있는 공지 같아요. 이제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파트 6는 이렇게 항상 보기를 먼저 봐줘야 돼요. 첫 번째 보니까 시제 문제죠. 시제 문제는 문장 내의 시간 표현을 보고요. 또 파트 6라면 윗 문장, 또 아래 문장의 시제의 흐름을 봐야 돼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제 문제라면 문장 내의 시간 표현을 일단 스캔해야 되고요. 또 윗 문장은 없으니까 아래 문장의 시제를 봐줘야 되는데 여러분, 플리즈는 그렇죠. 명령문이라 하죠. 명령문은 항상 앞으로 할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미래의 시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고 여기 next가 나왔으니까 미래의 시임을 딱 알 수 있겠네요. 다음 주에 회사의 명함이 새로운 회사의 명함 카드가 명함이 will be printed out 출력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 부사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시제의 흐름상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명사 문제였는데 여러분 이 past는 동사죠. 전달하세요라는 뜻이죠. 그러면 대명사 문제였으니까 앞에 대신 받을 수 있는 명사를 보겠습니다. 근데 앞에 명사라고는 business calls 하나밖에 없죠. 복수 형태니까 명함 둘 복수 형태니까 유일하게 복수 형태인 them을 고르면 되겠네요. 이제부터 대명사 문제라면 파트 6에서 얘가 대신 받는 명사를 앞에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 명서 어휘 문제죠. 명서 어휘 문제인데 봐봐요. 좋은 게 있었어요. search가 큰 단서였습니다. 왜? search는 그러한 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러한 명사는 그러한 명사는 그러면 앞에 언급된 거라는 거예요. 앞에 언급된 거 앞에 언급된 거는 클라이언트 인디비주얼스 이거는 사람들이죠. 또 방금 뭐였죠? them 이건 뭐였어요? 회사의 명함이었죠. 그러면 search 뒤에 나올 명사는 명함 아니면 고객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명함들 아니면 그런 고객님들 근데 뒤에 보니까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죠. 그러한 빈칸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이다. 비용이 될 수 있는 건 고객이나 개인이 아니고 명함이 되겠죠. 우리 계속 명함 나오고 있네. 명함 파트 6니까 지금 흐름이 느껴지죠. 똑같은 걸 계속 대신 받고 있죠. search items 명함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items가 정답되겠습니다. 그러한 물건들은 회사의 비용이다. 좋죠? 마지막 문맥 문제는 이렇게 연결어가 등장하는 게 정답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고려한다면 given that 그걸 고려한다면 이거 아시죠? 이거는 인과관계 얘도 인과관계 똑같은 인과관계가 두 개 나왔죠. 이거 둘 중 하나 정답 확률이 조금 높아지네요. 그러면 앞 문장 보겠습니다. 문맥 문제는 앞 문장부터 봐야 돼요. 앞 문장 보니까 인 팩트 사실 데이 또 명함이네요. 사실 그 명함들은 총 수천 유로를 한단 말이야. 매해 그런 비용이 수천 유로나 들어. 이렇게 명함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앞에 얘기했죠. 그 다음 나은 문장입니다. 명함 비용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이거 넣어볼까요? 그 결과 우리 너 성과 기대할게 눈치 주는 거야? 명함 비싸 우리 너 성과 기대할게 눈치 주는 거야? 이렇게 박한 선택지 안 넣어겠죠. 훈훈해야죠. 그러므로 명함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므로 try to make your personal supply 너의 개인 비품을 이게 중요했네요. lost 지속되게 해주세요. 너의 개인 물품을 얘도 별표해 주세요. 왜냐하면 개인 물품이 또 명함이니까요. 이거 파트 6입니다. 계속 흐름이 똑같이 흐르고 있죠. 똑같은 명함 얘기. 당신의 개인 비품을 가능한 오래 유지되게 해주세요. 명함 비용 비쌉니다. 그러므로 아꼈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얘기죠.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명함 그것들 나눠주세요. 그러한 물건들 또 그 명함들 마지막 개인 비품 명함이죠. 다 똑같은 명함이라는 거 파트 6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목이 있네요. 아 항공사의 수화물 정책이 되겠네요. 항공사의 수화물 정책 보기를 보니까 이거는 동사 문법 문제죠. 수동태 보이죠. 이거는 능동태 얘는 동사가 아닙니다. 가보니까 승객은 승객은 허락하는 게 아니고 허락받는 거니까 승객이 허락합니까? 승객은 허락을 받는 거니까 is allowed 어떻게 되겠죠? 승객은 허락받는 거니까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또 딱 좋은 게 원래 et는 단수 취급이라 항상 단수동사 뒤에 s 붙은 단수동사가 와야 됩니다. 정답은 쉽게 풀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도 쉬운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그냥 품사 문제일 뿐인데 여러분 얘는 명사죠. 얘는 잘 나옵니다. 능력이란 명사고요. 얘는 거의 안 나오죠. 얘는 부사고요. 부사의 ly 빼면 얘는 효용사고요. 품사 문제일 뿐입니다. 가볼게요. 빈칸 앞을 보니까 비동사죠. 비동사 뒤에 가장 잘 나오는 품사 able 또 원래 덩어리 표현이죠. be able to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승객님들은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효용사.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37번은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 명사의 해석을 한번 동의어로 적어볼까요? 얘는 추천 제안 이런 느낌이죠. 추천 제안 얘는 responsibilities 업무란 뜻이 있어요. 책임 업무 얘는 뭔가 제 한 하는 거죠. limitation 하고 비슷하죠. 제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약간 다른 게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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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안의 느낌이고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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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한의 좀 빡빡한 제 한의 느낌이고요. 그럼 앞을 가보겠습니다. 명사의 문제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했어요. 아까 search랑 비슷합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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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죠. 또 23kg 이상이면 안 된다 라고 했죠. 이런 것들은 제 안 야 제 한 야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제 한이 되겠죠. 정답은 restrictions D가 정답 되겠습니다. 동의어까지 다 챙기세요 여러분. 괜히 적응이 아닙니다. 마지막 문맥 문제는 앞 문장부터 봐야 됩니다. 아까처럼 연결어가 있으면 되게 고마운데 지금 연결어가 없는 것 같아요. 얘밖에 없네요. 또 연결어 말고도 이러한 대명사도 놓치면 안 돼요. 이 이 뭔지 앞에 무조건 언급되어야 되거든요. 앞 문장 보겠습니다. 앞 문장 보니까 어 노트북이나 노트북 가방이죠. 그 다음에 등가방이나 어 손가방은 어 또한 탑승할 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런 이런 작은 것들 큰 거 말고 무거운 거 말고 손가방 같은 거 노트북 가방 같은 그런 거는 어 탑승할 때 가져올 수 있다. 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나온 문장입니다. 다음 나온 문장을 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 그냥 갖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갑자기 비용을 내라? 이러면 갑자기 기분 나빠지잖아. 그냥 갖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얘는 탈락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비용 내라? 이상하죠? 여러분 이거 볼까요? 대명사도 중요하죠. 고로한 것들은 이슨 아까 나열 열거된 하나의 단수명사들 노트북 가방 등가방 손가방 그것들은 stored 저장돼야 돼요. 어디에? under the seat 좌석 아래에 저장돼야 돼요. 이 글 자체가 항상 의무나 지금 해야 할 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가방은 위에 나왔던 그 무겁고 큰 가방이 아니고 작은 손가방이었잖아. 좌석 아래에 딱 위치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새로운 규정사항인 B가 되겠습니다. 작은 가방들은 탑승할 때 가져올 수 있지만 보관은 항상 좌석 아래 안 쓸 때는 좌석 아래 파트 6 다시 끝낼 거예요. 우리 7에서 다시 바뀌었습니다. 파트 7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아직 안 푸셨다면 꼭 풀고 채점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 가능하면 해설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안 푼 상태에서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풀고 채점하고 오세요. 기사네요. 학생들은 기사를 어려워하죠. 어려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면 벌써부터 제약 제약회사 또 이 편두통 되게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근데 아는 단어만 잘 잡으면 돼요. 이거 Remedy 치료법이라는 뜻이죠. 치료법을 아 새로운 걸 개발한다. 그리고 본문 보지 말고 항상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질문의 핵심 단어 뭐였나요? 그렇죠. nationally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거 여러분 상품이 Available 이렇게 나오면 구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에서 언제 구매 가능한지 또 보기가 다 날짜니까 딱 보이네요. 숫자 찾아보세요. 볼까요? 숫자가 잘 보이진 않았어요. 여기 아기 보이네요. 아 이거 보니까 여기는 해외니까 볼 필요 없죠. 우리는 그렇죠. 국내를 봐야 했는데요. 여기 나왔네요. 여기 나왔네요. 국내에서 이거 국내라는 뜻이죠. 국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Around the middle of July 7월 중순에 7월 중순이니까 선택지에서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선택지가 다 숫자 뭐 이런 거였으니까 두 번째 여러분 이제부터 보기에 not이 들어가죠? 그러면 항상 속옷법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언급 안 된 거 개발 안 된 걸 찾는 거죠. 그러면 개발된 거 세 개를 주어야겠네요. 2년 이내에 이것도 포인트네요. 숫자가 나올 겁니다. 2년 이내에 개발 안 된 약 찾기 그 말은 한 3년 4년 된 약 찾기 옛날 약 찾기가 되겠습니다. 2년 이내에 개발 안 된 약 찾기 아 여기 보니까 여기 여기 나왔네요. In the last two years 지난 2년간 개발된 메랄렉스는 다섯 번째 약이다. 그럼 얘는 지워야겠죠. 또 보시면 회사는 성공을 거뒀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대요. 그 이전의 약으로 성공을 거뒀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지워야겠네요. 이런 것들은 다 지우고 보시면 뭐가 정답일까요? 그거 없는 거 지워보세요. 지워보면 다 지워보면 뭐가 없습니까? 살리시는 없죠? 그래서 이게 정답인데 이게 또 풀렸어요. 아래 부분에 또 풀릴 수 있습니다. 보세요. 쇠기방능을 좀 이따 보겠습니다. 49번입니다. reason for 이유로 언급된 거 여러분 이유라면 원인을 찾아야겠네요. 그리고 항상 보세요. 여기 보겠습니다. 정답 신호를 찾아봐요. 여기 보면 which is why 이 표현이 항상 원인과 결과를 연결합니다. 얘가 별거 없고요. 그래서 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which is why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은 결과가 되는 거고요. which is why 앞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유가 되는 거고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정보네요. 알겠죠? which is why 이 내용이 바로 정답 신호였습니다. 일단 질문을 다시 보면 이유로 신약을 개발하는 이유로 언급된 거 그러면 신약을 개발한다가 결과죠. 이 CEO가 최근에 제품군 확장을 승인했다. 이 말은 신약을 개발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원인을 볼게요. 그게 정답일 거니까. 살리신이란 약은 봐봐요. 봐봐요. 살리신이란 약은 지난 3년 동안 overstocked 긍정의 무족이에요. 여러분 stock은 재고라는 뜻이죠. 재고가 넘쳐났으니까 부정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약을 만드는 거죠. 그 이전 약이 재고가 넘쳐났다. 그 말은 잘 안 팔렸다를 보여주는 거네요. which is why 앞에 나온 이유가 잘 안 팔렸다. 재고가 쌓였다. 그러면 여기 판매 하락이라는 a fall off in sale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포인트는 reason이 정답 신호를 찾는 단서였고요. which is why 발음이 꼬이네요. which is why 이게 정답 신호였습니다. 거기 앞에 있는 원인을 고르고 바로 d를 정답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난 2년간 개발 안 됐냐. 그러면 가볼까요? 방금 또 이거 봤죠. 지난 3년 동안 재고가 쌓였다. 그럼 지난 2년 동안 절대 개발은 안 된 약이겠네요. 셀레시는 3년 동안 재고가 쌓였으니까 3년 이상 된 약이겠네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지난 2년간 개발 안 된 약이 여기 있네요. b가 되겠네요. 알겠죠. 첫 번째 우리 싱글 패시지 풀어봤습니다. 정답 딱딱딱 어려운 세트이긴 했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 잘 잡아야 돼요. nationally 이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 within the last two years 또 마지막은 reason 이유 항상 질문의 정답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 더블 패시지 볼게요. 좀 길었는데 여러분 다 풀고 왔다는 과정 해야 합니다. 길어요.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메일입니다. 스미스 씨가 리 씨한테 your baggage 당신의 수화물에 관련돼서 9월 3일 날 보냅니다. 아 항공사 직원이네요. 스미스 씨가 왜 보냈을까 첫 번째 짐 보니까 수화물 택도 있네요. 수화물에 붙어있는 택도 있네요. 항공사 맞네요. 항공사 고객 서비스 직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이란 뜻이죠. 사람 명사 그 다음 아 주건이 받거니 A가 B에게 다시 B가 A에게 주건이 받거니 근데 굉장히 뭐 기다렸던 편지인가요? 바로 답장 칼답했네요. 9월 3일 날 당신의 수화물 답장이었고요. 요거 좀 짧네요. 여러분 항상 파트 7은 그렇죠 질문을 봐야 됩니다. 이메일에 따르면 첫 번째 이메일에 따르면 어떻게 하우 얘는 그렇죠 명령문하고 지시형 문장과 잘 어울려요. 어떻게 연락해야 합니까? 그럼 이렇게 연락하세요 라는 명령 또는 지시와 잘 어울려요. 을문사 하우였습니다. 다음 스미스 씨가 왜 편지를 썼는지 why written 이러면 편지 목적이죠. 항상 파트 7은 두 개의 질문을 잡아요. 두 개의 질문 한 개만 보면 안 돼요. 두 개의 질문을 잡고 갑니다. 첫 번째는 연락 방법 두 번째는 편지 목적 보니까 연락 방법에 여기 있네요. 여기 명령문이 있었네요. please contact 우리 서비스로 연락해 주세요. 이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정답은 인터넷으로 연락하는 거였네요. 주소도 고맙게 얘기해줬네요. 또 편지 목적 볼까요? 아 여기 편지 목적 표현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편지 목적 표현이죠. 나는 기쁩니다. 당신에게 알려주게 돼서 어떤 사실을 we have found your luggage 우리가 너의 수화물을 찾았습니다. 그 말은 없어졌었다는 얘기네요. 없어졌었는데 찾았다. 그럼 이게 주 목적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간단했던 문제의 두 가지는 정답은 웹사이트에 방문함으로써 기억해 주세요. 하우는 명령문 지시형 문장 그 다음 편지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알려주다. 근데 이건 더 싼 대안이죠. 요청 아니고요. 여기 딱 보이죠? 이게 찾았다. 로케이트가 찾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따로 챙기세요. 얘가 found 발견되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항상 위치되었던 뜻이 아닙니다. 두 문제 쉬었고요. 세 번째 여러분 suggest가 들어가면 연계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리시에 가려서 추론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두 개의 지문을 연계해서 푸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또 리시는 첫 번째 지문의 수신자 두 번째 지문의 발신자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연계 질문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계 질문이라는 가정 하에 한번 접근해 볼까요? 리시 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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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숫자 정보를 먼저 볼게요. 여러분 다른 정보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숫자 정보를 먼저 보는 이유는 이렇게 연계되는 건 숫자가 않단 말이에요. 연계는 이 지문과 다음 지문 연계했지만 또 한 개의 지문에 두 개의 정보를 연계할 수도 있어요. 보면 아 너 수화물 없이 한 20일 지냈지? 그래서 내가 2,000달러 결제했어. 우리가 불편을 줬잖아요. 20일 동안 수화물 없이 지냈죠? 그래서 2,000달러 내가 계좌로 보내줬어. 라고 했죠? 그리고 보시면 그러고 보시면 아 이게 중요했네요. 이게 중요했네요. 첫 번째 질문에 당신 수화물 택에 있는 이 공지에 따라서 내가 2,000달러를 지불했어. 수화물 택이라면 같은 지문에 이 정도가 연계됐다는 걸 생각해야겠죠? 그래요. 이것도 숫자니까요. 항상 연계는 숫자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럴까요? 우리가 발견될 때까지 하루에 50달러 드리겠습니다. 또는 1,750달러 까지는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하루에 50달러 또 1,750달러 까지 도달할 때까지 계속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수화물 하나당 수화물 하나당 뭐죠? 포 아이렘 수화물 하나당 1,750달러 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얼마 받았죠? 2,000달러를 받았죠. 그러면 수화물 하나당 1,750달러 인데 이게 왜 250달러 더 받았을까 라고 이자가 부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여자는 이 여자는 이 여자는 이 여자는 그렇죠. 수화물이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걸 뭘 타입을 보이시죠? 이렇게 숫자 정보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좀 특이했던 게 앞지문 뒷지문 연계가 아니고 한 지문 내에 두 개의 정보가 연계되었네요. 다만 숫자 정보가 우선시 먼저 봐야 되는 정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연계가 많은 게 바로 숫자입니다. 어려웠던 문제고요. 다음 이거는 리시가 직접 얘기한 거죠. 리시가 암시한 거니까 연계 아닐 것 같아요. 리시가 뭐라고 암시했나 그녀가 이미 했다고 그러면 두 번째 지문의 발신자가 리니까 리시가 두 번째 지문에서 I라고 얘기했을 때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지문 여기 있죠. I 다음 I는 보지 마요. I가 아니니까 I 다음에 I had given up hope 나 희망을 버렸어 이런 건 정답 안 되겠죠. 최근에 한 거니까 희망 버린 게 설마 정답이겠어요? 그럴 가능성 낫죠. 좀 볼까요? 여기 있네요. 이미 이미 교체했어 주어가 I죠. 이미 교체했어 이미 has done 이미 한 거죠. most of the things that are lost 분실된 거의 모든 것을 내가 대체했어 과거에 한 거니까 정답은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대체 용품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보시죠. implied 이런 문제가 또 연계가 많단 말이에요. 이 항공사에 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거 항공사란 이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이죠. 첫 번째 두 번 지문에 많이 언급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록 연계향력 높아집니다. 항공사에 관해 암시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마지막 문제니까 무조건 마지막 지문에서 풀립니다. 무조건 절반 이상의 단서는 나와요. 마지막 지문에서 두 번째 지문이죠. 마지막 질문은 두 번째 지문에서 무조건 단서 나옵니다. 어느 정도 나와요. 보니까 이렇게 고유대명서 이를 잘 봐요. 고유대명서 원래 연계가 잘 됩니다. 오늘 배웠네요. 숫자나 고유대명서 연계 보시면 If I pay for shipping 내가 배송료를 지불하면 의주 부탁하는 거죠. 내 수화물을 배송되게 해 줄래요? 아까 배웠던 해부동사 2D형태죠. 내 수화물을 배송되게 해 줄래요? 시애틀 에어포트에서 에버딘이라는 내 고향으로 배송 좀 해주세요 라고 했죠. 이 정보 가지고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연계 질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유대명서 정보를 가지고 앞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지문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알려주세요. 분실됐고 찾은 이 수화물을 얼로 보낼지 또 해부 먹적어 동사 이리 나왔네요. 가방을 얼로 보낼지 알려주세요. 그러나 이런 게 중요하죠. 반전 그러나 알아두세요. 우리는 여기 나왔네요. 우리 마지막 질문에 키워드였죠. 우리 항공사가 운행하는 그런 목적지에만 당신의 수화물을 보내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잘못으로 분실하기로 했지만 우리 항공 노선으로만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내가 자비를 쓸 테니 내 고향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뭘 유추할 수 있죠? 항공사는 이 남자의 고향으로 운행을 안 한다를 유추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아니 언제 항공사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직접 얘기한 적 없잖아요? 이 문제는 추론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정답이에요. 다시 한 번 추론 문제일수록 연계 확률이 높아진다. 키워드가 클수록 이 항공사는 첫 번째 두 번 지문에 항상 호흡되는 단어죠. 키워드가 클수록 이렇게 고유대명으로 할수록 연계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남자가 시애틀 말고 고유대명사죠. 에버딘 고유대명사죠. 여기로 보내주세요. 내 집으로 보내주세요. 앞 지문으로 능동적으로 가가지고 알아두세요. 우리가 운행 안 하는 곳은 수암을 못 가요. 라고 했죠. 연계가 돼가지고 정답이 바로 여기 정답이라는 거죠. 에버딘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다. 연계 질문을 푸는 방법 확실히 배웠죠. 그럼 마지막 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3중 지문이네요. 공지와 이메일과 코멘트 후기 같은데 첫 번째는 호텔 일정입니다. 호텔 손님 활동 일정 이렇게 숫자 보이죠. 이런 고유대명사 보이죠. 이럴수록 또 연계 문장이 잘 되죠. 두 번째는 이메일인데 호텔 지배인이 보낸 것 같아요. 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업데이트는 새로운 소식이라는 뜻이죠. 제목까지 보시고요. 마지막은 고객이 후기네요. 이 고객은 무조건 호텔 활동에 참여를 한 겁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질문은 두 개 잘라 커스터마이즈 어떤 게 고객화가 될 수 있는지 고객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 이메일의 목적이 뭔지 이렇게 항상 두 개의 질문을 보세요. 이게 정답 더 빨리 풀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메일의 목적 이메일은 두 번째 질문이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두 번째 질문이 먼저 풀 수도 있습니다. 항상 두 개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커스터마이즈 어떤 게 고객화가 가능한지 활동은 첫 번째 질문에 있었죠. 봐봐요. 여기 보시면 이 네 개 중에 고객화가 가능한 거 첫 번째 보시면 그래야만 해 뭔가 을무죠. 고객이 마음대로 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해 우리가 너에게 지도할 거야 딱딱 정해져 있는 미래죠. 마찬가지면 또 we'll learn 너 배울 거야 딱딱 정해져 있죠. 고객이 뭘 바꿀 수 없네요. 근데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허가의 조동사 보이죠. can be tailored 여러분 Taylor가 맞춤이라는 뜻으로 그런 뜻을 안다면 바로 풀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만약 몰랐다면 여기에 있는 가장 널널한 조동사인 can be를 골라야겠네요. 왜? 할 수 있다니까요. 고객 맞춤 가능한 거 수업은 이렇게 될 수 있다. 뭔가 탄력적인 느낌이 들죠. 이 조동사로도 여러분 뉘앙스 봤어야 했습니다. Taylor를 알면 가장 좋고요. 맞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 음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정답은 여기 보면 아 그렇죠. 목요일 활동이었고요. 다시 한번 이메일의 목적입니다. 이메일은 두 번째 지문이었죠. 근데 제목 자체가 새로운 소식이죠. 나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고 파 보면 프로그램이 일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정에 새로운 소식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제시카하고 사라씨가 2월 날에 없으셔 away 보이죠. 그래서 내가 나라면 지민 최씨고요. 제시카 수업을 탐이 사라 수업을 이끌 겁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뭔가 바뀌었네. 뭔가 바뀌었네요. 이게 어떻게 변했죠? C번이죠. To make changes to schedule 프로그램이 스케줄로 바뀐 거죠. 동의합니다. 일정 변경 이거는 update 이거는 프로그램의 paraphrasin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는 쉬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의어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동의어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동의어 문제는 오히려 이걸 지우고 봐도 파트 5 어휘 같은 그런 느낌 날 거예요. 스킵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스킵에 대한 너무 고정관념 갖지 마세요. 그러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를 가리고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아 세 번째였죠? 세 번째 보시면 스킵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아 나는 해야 했다. 을무죠. 나는 그 활동 오키모토 씨가 진행하는 그 활동을 스킵 그럼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야? 못 들은 거죠. 스킵한 거. 그러면 이 문맥상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 이렇게 지우고 풀면 오히려 더 잘 풀릴 수 있다 그랬어요. 나는 오키모토 씨가 진행한 수업을 이걸 못 들었다. 여기 뒤에 보니까 확연하네. 그러나 내 가족이 얘기하길 엄청 그녀에게 많이 배웠대요. 그러면 나는 많이 배운 걸 원래는 몰랐던 사람이죠. 그럼 이 수업을 그렇죠. 듣지 못한 스킵한 놓친 놓친 이 되겠네요. 하지만 가족들이 많이 배웠다고 얘기해줬어. 나는 놓쳤지만 정답은 미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99번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선택지가 고유대명사일 때 연계 확률이 엄청 높아져요. 연계질문 확률 높습니다. 누가 꽃만들기 강의를 합니까? 우리 활동들은 첫 번째 지문에 있었죠? 첫 번째 지문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보면 꽃만들기 꽃만들기는 여기 있네요. 와 제시카다. 쉽게 정답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시카의 이름을 찾아볼까요? 제시카의 이름을 찾아볼까요? 어? 제시카 없네? 이때 또 별표 한 번 나옵니다. 분명 정답을 얻었는데 선택지에 정답이 없을 때 연계임을 눈치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능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제시카를 대치할 사람을 찾아야겠죠. 고유대명사 제시카를 찾아볼까요? 제시카는 어? 불현듯 떠올라야겠죠? 두 번째 지문에 있었죠. 내가 제시카의 활동을 이끌거다. 이 고유대명사 항상 보고 있어야 됩니다. 연계에 항상 단서가 됩니다. 나는 편지의 발신자니까 최시가 결국 그 꽃꽂이 강지를 그 꽃만들기 강의를 이끄는 거네요. 최시가 여기 있네요. 마지막입니다. 질문 문석이 가장 중요해요. 200번 보시면 모로코 플래는 미래지향적 느낌 그 후반부에 정답 나온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 주어가 아이들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모로코에서 할 거 미래지향적은 후반적 아 후반부에 나오는 정답이죠. 볼까요? 여기 나왔네요. 여기 보면 My son and daughter 보이죠? 내 아들과 딸이 칼레나 씨와 별표하세요. 고유대명도 놓치면 안되겠죠? 아들과 딸이 칼레나 씨와 아주 재밌게 수업을 했다. 근데 우리가 찾는 건 과거시제가 아닙니다. 좀 더 볼까요? 데이는 앞에 있는 아들과 딸을 대신 받는 사람들이죠. 걔들은 걔들은 looking forward to putting his lessons to use 그의 강의를 활용할 겁니다. 여기 나왔네. 모로코 그러면 강의를 활용하기 이제 한번 칼레나 씨 강의를 활용하기가 정답인데 여러분 선택지에 강의 활용하기는 없네요. 대신에 이거 봤었죠? 이런 고유대명사 고유대명사 봤었죠? 고유대명사 우리 아까 활동 칼레나 씨 그런 일정들은 첫 번째 지문에 있었죠. 첫 번째 지문에 칼레나 씨의 수업을 활용한다. 칼레나 씨의 수업을 활용한다고는 고 서핑이 되겠네요. 월요일 수업은 서핑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지문에 능동적으로 정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 깨달았죠? 그러면 오늘 파트 5, 6, 7 특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시험장 가기 전에 정리한 노트를 다시 보고 시험에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8, 10 microfco F 5, 10 6, 10 8, 10 9 5, 10